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는 아시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단 주간지인,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주간지인 신문인 기독신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11월 9일자에 보면 최근 5년간,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교회에 새롭게 출석한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458명에게 왜 교회를 나가시게 됐나, 교회 출석 계기를 물은 내용의 기사가 실렸는데 75.5%인 346명이 지인의 전도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지인이 전도에서 가게 됐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적지 않은 수인 24.5%, 그러니까 112명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가게 됐다라고 그렇게 답변했다 합니다. 자발적으로 교회를 오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자발적으로 교회를 오게 된 원인일, 이유가 뭔지, 그 요소가 뭔지를 확인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줄여졌는데 두 번째로 많은 이유가 본받을 만한 훌륭한 인격을 가진 크리스천을 모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누군가의 인도를 통해서 오기보다 스스로 왔는데 스스로 온 이유가 언젠가 어느 때에 만났던 예수 자이미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 그분이 조금 자신과는 다른 그런 좀 훌륭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봐서 나도 언젠가는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기회가 돼서 나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훌륭한 인격을 가진 크리스천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훌륭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분의 입장에서는 좀 남다름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참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모습이 가능할까?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인상 안 쓰고 울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훌륭하게 평가되었을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기독교인들, 그리스오인들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훌륭한 분들 중에 세 분을 다 소개할 수 없으니 세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닉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보시는 대로 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병이에요. 해표지증이라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해표지증이 뭐냐면 10만 명 중 한 명꼴로 발생하는 팔다리가 없거나 남들보다 짧고 손발이 붙어있는 증상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 닉부이치치가 갓 태어났을 때 엄마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겠죠. 저런 아기를 보니까. 그 어머니조차도 이 닉부이치치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기간만 4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저런 모습이니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삶을 포기하려고도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명강연으로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사실 그 모습 자체가 이미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저분을 보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또 힘든 환경의 어려움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거 정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징징대고 있었던 것이 정말 큰 사치였구나 싶을 정도로 그냥 그 모습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느낌이 들게 한다는 거죠. 그런 분이 막 팔짝팔짝 뛰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감동과 도전을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은 이지선 교수입니다. 이와여대 4학년 재학 중일 때 23살 때 집으로 돌아가면서 음주운전차에 사고가 나서 7중 추돌 사고가 나서 그때 이 여성이 이지선 씨가 타고 있던 차에 불이 났고 이 사고 때문에 다리를 제한 전신 55%가 3도 화상을 크게 입었다 합니다. 저 여성을 받은 의사가 못 산다고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삶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저렇게 되기까지 큰 수술만 무려 40번을 넘게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동대에서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서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지직하면서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은 조금 유명한 분이시죠. 송명희 시인이십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 산부인과 의사가 뇌를 집계로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손에 의해 손상을 줬고 그 손에가 다친 상태로 태어나다 보니까 뇌성마비로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된 거죠. 보시는 대로 스스로는 절대 일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뭔가 한마디 한 단어 내뱉을 때에도 온님의 모든 힘을 다 줘야 겨우 한 단어 내뱉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지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고 또 청소년 시절을 보내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자신의 장애를 이제 비로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여인에게 특별한 은사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 시를 쓰는 거예요. 시. 그 시가 하나의 기도가 되고 그 시에 곡절을 붙여서 수많은 찬송으로 많은 젊은이들과 그리스오인들에게 감동을 끼쳤던 잃어버린 영혼의 회복을 침체된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중에 나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청소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후렴에 마지막에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으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의 입에서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게 기적 아니에요? 참 놀랍죠. 뭐가 공평해요? 뭐가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지었죠. 국내를 다니시면서 수많은 전도집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훌륭한 분, 그리스오 안에서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별히 소개시켜드린 이 세 분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다면 매우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인생이 절망하지 않고 아주 남다르게 남다른 삶을 건강하고 훌륭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닉부이치치, 이지선 교수 그리고 이 송명희 시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일 겁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는 알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런 분들을 보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저분들을 저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 무엇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남다른 삶의 비결을 가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갖는단 말이죠. 아까 송명희 시인만 해도 뭐가 공평해요? 그런데 하나님 공평하다고 찬양하고 있더라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백이죠. 그분들은 물을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남다르게 살도록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울과 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 바울과 신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성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특별히 점을 치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종의 주인들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줌으로 여러분, 점 볼 때 돈 내고 보였지 않습니까? 큰 이득을 얻은 것이죠. 이 여종의 주인들이 귀신 들린 여종을 점치게 하는 일을 시킴으로 큰 이득을, 경제적인 수익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자기 의지가 없이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귀신의 힘을 불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어찌 행복한 삶일 수 있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롭고 그 비토망의 크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루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이 여인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여인에게 들린 귀신에게 그래서 이렇게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라라고 그렇게 명하죠. 그 바울의 말을 듣고 귀신은 이 여인에게 보면서 떠나가죠. 바울이 여종을 고쳐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이 나쁜 주인들 때문에 이 주인들에게 있어서는 수입원을 끊어버린 것 아닙니까?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여종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죄목소로는 고소하지 못하니까 누명을 씌우는데 어떤 누명을 씌우냐면 이 바울과 신라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회를 손동한다. 로마의 지배를 흔들려고 한다. 잘못된 정치적 손동을 일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죄명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신라가 고발을 당하고 잡히게 돼서 매질을 당하고 발에 착구가 채인 채로 깊은 감옥에 갇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신라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과 신라가 마게도냐의 빌립보성에 가게 된 이유도 사실상 자신들의 선택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바울은,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쪽이 아니라 유럽 쪽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들의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빌립보로 갔는데 자신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여 간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돼야죠 일이. 일사천리로 뭐가 진행돼야 되고 장애물 만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금을 전하는 곳마다 큰 부응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에게 칭찬과 존경을 보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와는 정반대일이 나타났죠. 그곳에서 고초를, 이런 고초를 겪게 된 겁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이들은 매를 맞을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히려 상받을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귀신들인 요정을 고쳐줬으니까. 그런데 이런 고초를 당하게 돼요. 바울과 신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탄해야 맞죠.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하나님 이런 고문을,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한탄해야 맞는 건데 그런데 이들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때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상징적인 또는 함축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의 인생에 지금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다는 거죠. 인생의 밤, 칠같은 어두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한밤중에 들어간 바울과 신라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그것도 아무 이유 없이 자기가 잘못을 안 했는데 오히려 잘했는데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는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이 지금 같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기도와 찬송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찬송이 뒤에 있음으로 인하여 무슨 기도를 했는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썩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빨리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내주십시오.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못 참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뒤에 찬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기도는 감사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 있으니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내일 죽어도 우리가 주님 품에 안 될 수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임이 분명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불평과 원망만 안 해도 입 다물고 있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건데 반대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높으신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들의 남다른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묶여진 착구가 아까 발에 채워졌다고 그랬죠. 그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26절 말씀해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마침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지진이 갑자기 발생을 하고 지진 때문에 옥문이 열리고 모든 메꿔진 것이 결박된 것이 풀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참 신비로운 일이죠. 여러분 바울과 신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찬송하고 감사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나 보다. 이런 놀라운 타이밍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결박이 풀리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 옥에서 빨리 탈출하라고 주시는 기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위로나 보상 정도로 여길 수 있기에 충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도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행동에서 나타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보통 이러면 나가야 되거든요. 타이밍도 좋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더라.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나가는 게 정상적인 행동인데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갈까요?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 때문에 안 나갑니다. 여러분 간수가 그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그 사람이 죄수들을 놓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차명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두려움과 그리고 이 사람도 분명히 로마 군인임에 분명합니다. 그 간수가 죄수를 지키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수들을 놓친 것에 대한 어떤 수치심 불명예스러움 때문에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간수가 자교를 하려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데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죠.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뭡니까? 바울과 신라만 안 나간 게 아닙니다. 이 감옥에 바울과 신라만 있지 않습니다. 아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성할 때 누가 들었다 그랬죠? 본문에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감옥 안에는 바울과 신라 외에 다른 수많은 죄수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니 나가야 되는데 바울과 신라는 안 나갔어요.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다른 죄수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간수의 생명을 살리죠. 그리고 간수는 바울과 신라 앞에 달려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30절에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간수의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단시 그 정도의 질문이 아닙니다.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이 간수가 엎드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수는 바울과 신라에게서 그야말로 인간 이상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인간 이상의 모습. 사실 간수는 알았을걸요? 왜? 뭘 알았을까요? 바울과 신라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오히려 귀신들린 여정을 고쳐준 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맥까지 맞았잖아요. 죽지 않을 만큼 맥까지 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수의 눈에 보인 거죠. 그러면 분노를 해야 맞고 불평을 해야 맞고 엄망을 해야 맞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길래?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토록 나와 우리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할까? 다르게 살아갈까? 이걸 본 거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다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남아있도록 만든 모습에 이 간수는 바울과 신라의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 이상의 모습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경애감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과는 다른 너무나 다른 차원의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나온 질문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바울과 신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신라의 이런 경이로운 행동을 보면서 선생들이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간수의 질문에 바울과 신라의 대답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 능력으로 이런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남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다르게 하니 너도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마 그것뿐이라면 우리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고 죽어야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죽기 5분 전에 한 번 믿어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남은 인생을 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버릴 겁니다. 물론 그 판단도 그 대답도 틀린 거죠. 왜? 우리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사실 이 대답도 틀린 거죠.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고 아니 하루 전에 예수 믿고 나머지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가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큰 다름을 차이를 이 땅에서는 보게 만들지 못할 겁니다.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가정현편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목회자로서 때로는 부담이 되고 심적인 힘겨움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고단한 현실을 같이 마음에 품고 가져가야 한다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그냥 평신도였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요 제 가정이라고 하는 바운들이 그 카테고리만 걱정하고 살면 돼요. 아니면 조금 넓게는 우리 형제들 또는 부모님 더 넓게는 친척들 그 정도까지만 걱정하고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목회자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크면 클수록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과 힘겨운 삶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품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때로는 목회자로서 힘든 점입니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교구신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열 가정을 신방했어요. 열 가정을 신방하면 여덟 가정은 별로 다 안 좋은 소식들입니다. 누가 아프대요. 사업이 어렵대요. 자녀가 집 삐뚤러 나가고 있대요. 빚을 많이 줘서 갚을 길이 없대요. 다 이런 내용이에요. 두 가정 정도만 조금 좋은 소식 있을까요? 그게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병이 안 걸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사업이 무조건 대박나는 거? 아닐 수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가정 형편이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많이 우리가 보죠.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한 사람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죽는 사람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로 살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누가 아는 분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세요.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몇 퍼센트가 기독교이니까 안 믿어도 부자돼요. 사업도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이 번창할 수도 있고요. 우리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다름이 상황과 환경의 좋고 나쁨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의 현실이 좋고 예수 안 믿으면 삶의 현실이 나쁘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삶의 형편이 어려울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삶의 형편이 눈으로 보이는 삶의 형편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일까요? 우리 작자 자신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맞느냐? 이것의 다름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신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정도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서 남은 인생을 다 바친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복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누명을 쓰고 있고 매를 맞고 있고 감옥에 갇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런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를 대조하는 대조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간수거든요. 그 죄수 지키는 사람. 바울과 신라는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을 때 예수 믿어도 한밤중 만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생의 한밤중에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자의 다름을 뭘로 보여줬냐면 낙심과 불평과 엉망과 무너짐으로 보여주지 않고 감사와 찬송과 감격적인 예배로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와 대조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하나님 안 믿는 예수 없는 간수는 인생의 한밤중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치는 걸로 만났죠. 여러분 간수가 죄수들을 다 놓치는 것은 그 당시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거든요. 그때 간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결하려고 그랬다라고 본문에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이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옥문이 열리고 책고가 풀어져서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고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간수에게 살아갈 소망이 되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다름이오 차이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만내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렵고 힘들고 똑같은 인생의 한밤중 같은 시정과 고난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한밤중을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맞고요. 더 강해지죠. 안 믿는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각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때문에 어제까지는 인생의 화창한 봄날이었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 같은 소식을 맞는 거죠. 당신 안 말기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제껏 한순간에 모든 화창한 봄날 같은 인생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두컴컴하게. 삶의 모든 리듬을 다 잃어버리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것 다 좋은데 자꾸만 어긋난 길로 가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지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비유가 좀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사랑했던 내 남편이 또 너무나 사랑했던 내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의 외도로 인해서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누구에게도 말도 못해요. 이런 문제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실측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직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우리 교인들 중에도 다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제가 어디 남의 교회 남의 성도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아픔들이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다 있어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나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나 다 똑같이 경험하는 인생의 어려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분들은 이런 인생의 한밤중을 대하는 태도는 다릅니다. 그거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벌써 오랜 시간을 제가 알기로는 십몇 년째 그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혹독한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중환자실을 제 집 드나듯이 왔다 갔다 하셔요. 툭하면 응급실에 실려가시고 장기 이식을 또 최종적으로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장기 이식을 받으셨는데 이 장기 이식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장기를 받는 거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라도 상당하다 하네요. 그 부작용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시고 지금도 오늘 일부 예배를 들이셨는데 산소 입고 호흡이 끼고 병원에서 이어폰 끼고 예배 들이셨대요.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일부 예배 후에 목사님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된다고 사실 제가 부끄럽죠. 저는 그분에게 전화도 잘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라도 아프고 힘드셔서 제 전화가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단임 목사 전화번호가 뜨면 어찌하든 받아야 되는데 또 받아서 아프다고 말도 못하실 거 아닙니까 괜찮다고 얘기하셔도 웃으면서 얘기하셔도 될 건데 혹시 그렇게 본인의 아픔을 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숨기고 계시지는 않을까 내가 더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해서 마음대로 전화도 못 드려요. 전화할 때는 정말 큰 맘 먹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위로해 드리려고 축복기도 해 드리려고 전화하면요 그분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요. 어떻게 위로하느냐 아세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여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니까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분 몸 자체도 만신창이에요. 이분에게 딸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송명희 씨인과 같은 질병이에요. 뇌속마비 그런데 그 딸이 예배드리는 걸 너무 좋아한답니다. 그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이가 휠체어에 앉아서 자기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액션들을 다 동원해서 찬양할 때 춤을 추며 찬양한답니다. 제 말씀 두 번, 세 번 듣는데요. 그러면서 저를 칭찬하기를 우리 목사님은 노래도 참 잘하신다고 그리고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를 만약에 제가 저 입장이었다면 그분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감사 웃음과 찬송이 나올까? 사실 이런 분들이 교회의 한둘이 아닙니다. 자녀가 참 어렵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참 힘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안에서 감사할 조건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게 그분들 자신에게서는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인간이 그런 상황에 놓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생이 무너지고 뭐든지 다 그냥 체념하고 포기해야 맞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거든요. 그 밖에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초인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은 우리 안에서 나온 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 닉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봤죠?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태어난 그렇게 나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원망하고 정말 원망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그래도 이해할 것 같죠? 너무 힘들게 인생을 나아왔으니까 그 이지선 자매도 그래요. 지금 교수가 되어서 한동대에서 사회복지 상담심리학 전공에서 어려운 사람들 더 많이 돕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분이 그 사고 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토요일 날 일어났거든요. 그 사고가 주일 성가대 봉사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모여서 연습하고 성가대 연습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일이 발생한 겁니다. 무슨 어디 친구 만나고 돌아와서 나이트클럽 갔다가 이게 아니라 교회에서 주일을 준비하여 성가대 연습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사고를 당한 거예요. 평생 하나님 앞에 가슴에 응어러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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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생의 캐슈 마크가 계속 지키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죠. 도저히 이 모습으로 못 살겠다. 23살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인생의 여성에게는 아름다운 시기죠. 그리고 명문대 나왔네요. 이와요 되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은요. 40번 이상의 큰 수술을 마치고 그나마 볼 수 있을 만큼의 변화된 모습으로서의 사진이었어요. 그분이 사고 나서 병원에서 화상을 입고 치료받는 그 모습에 인터넷에 떠있는 사진을 제가 하나 봤는데 사실 그거 띄워드릴까 하다가 못 띄웠어요. 왜인 줄 아세요? 못 보겠어서. 징그럽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제2의 인생을 주었대요. 이 일이 아니었으면 하지 못할 이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누군가를 돕는 통로로 자기를 사용하셨다고. 인간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다면 그게 진심이라면 그 사람 안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누가 있기 때문일까요?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능력에 사로잡히니 그게 삶의 능력이 되어서 인간 이상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우서 4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7절 10절에 우리가 이 보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교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배는 예수 그리토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깨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지만 그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 속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토가 담기면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귀하고 존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해하지 않는데요. 거꾸로 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 거꾸로 드림을 당하는 일 모든 핍박과 환란 이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오지만 그 경험하지만 다르게 산대요.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한답니다. 그 강력함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집니까? 질그릇에 담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소 한 분 때문에 강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존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죽음의 문제일 겁니다. 죽음 앞에는 모든 문제가 다 묻혀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내일 직장 가서 고생할 걱정하고 계십니까? 내일 지불해야 할 대금 걱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들이 내일 학교가 발표하는데 될까 안 될까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죽는다면 내 자식이 내일 죽는다면 대학 합격하고 학격 안 하고가 문제가 될까요? 대금 지불할 거 걱정할까요?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모든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왜? 그만큼 죽음의 문제는 인간에게 강력한 두려움이고 가장 거대한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3학년 마치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저 때는 졸업고사를 보고 졸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주일 날에 저희 누님이 쓰러지셨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계속 계셨고 월요일까지도 계속 계시다가 저는 월요일 날 학교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 누님은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병원의 응급실에 계시고 저는 이제 용인 양지 신대원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형님들이 내가 차마 발이 안 떨어져서 형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내일 시험 보지 않니? 그거 시험 안 보면 졸업 못한 다음에 빨리 가.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할 테니까 전화기 켜놓고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갔어요. 차를 타고 한 시간 반 정도 되는 양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전거를 나누고 그 다음날 시험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네 뭐가 들어오겠어요 머리에? 전화만 안 오기를. 전화만 안 오기를. 그리고 밤에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잠이 들어와야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전화벌이 울립니다. 형님이 제외야 그냥 와라. 상황 종료. 시험. 저에게 더 이상 시험 걱정은 없었습니다. 바로 가방 싸고 그 밤중에 양지에서 의정부까지 한 시간 반 정도 거리는데 40분 만에 주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임종을 지켜봤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만큼 큰 문제는 없거든요. 여담입니다만 감사하게도. 그 다음날 졸업고사였는데 놀랍게도 졸업고사가 연기됐어요. 저 때문에요. 할렐루야. 부러우시죠? 저는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어떻게 졸업고사가 연기됩니까? 학생들 그 전날 다 와있는데 그때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뭔 일이 터져가지고 졸업고사를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된 거예요. 저한테는 복음이죠. 복음. 졸업고사 못 보면 졸업 못하거든요. 목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일을 발생시킨 거죠. 졸업고사가 연기되게 만들고 저는 누님은 천국으로 잘 장례 치르고 나서 여유롭게 또 연기된 날에 맞춰서 졸업고사 잘 치르고 지금 잘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아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는 그 중요한 졸업고사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극복하지 못하는 가장 거대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현장에서 장례식장에서 애곡을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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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어요. 눈물도 안 나오는데 억지로 우는 척하고 있어요.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영광 중에 하늘나라에 거하셨음을 확신하고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부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이기고 천국의 백성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현장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간수의 집에 초대되어서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간수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한지 아세요? 그 결과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바울과 신라를 데려가서 음식을 차려줬다는 것이 간수가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이 사건은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울 수밖에 없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면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뭐 연상되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하시나요? 뭐 연상되는 거 없으세요? 오늘이 11월 28일입니다. 제가 뭐 막 역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한 거 추가하고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날짜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이 말씀도 이 구절도 이미 준비한 거고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컴퓨터 화면에 이 마지막에 컴퓨터 화면 끝에 시간이랑 날짜 떠잖아요. 11월 28일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이 특별한 날에 11월 28일 새생명전도축제에 예배를 드리는 이 날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대에 아멘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 예수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야말로 남다른 훌륭한 구별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와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원수가 날 향해와도 원수가 날 향해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보배 되신 능력 되신 예수 그리소를 믿고 섬기고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 정말 깨지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르고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여 예수 그리소의 능력을 소유하여 수많은 인생의 한밤중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더 강해지는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소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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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